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아침에 춥더라고요. 맞아요. 날씨가 갑자기 확확 바뀌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9월 15일부터였죠.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게 어떤 거고 대상자는 누군가요? 일단 주담대가 좀 금리 내느라고 이자 내느라고 조금 부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신규 대출이요. 무려 한 82%가 다 변동 대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 조만간 FMC 회의 미국에서 열리면 울트라 스텝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1%포인트 정도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마당에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주담대에 대한 변동금리에 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금리 부담, 이자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금액을 더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나라의 차주들 중심으로 좀 금융 시스템들이 약간 불안해질 수 있으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게 나온 게 바로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8월 16일까지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를 준 고정금리, 이런 어떤 변동금리나 준 고정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런 대출이 바로 안심전환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이 좀 있죠.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1주차가 해당이 되고요. 무엇보다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1차는 3억 원 이하고요. 2차 접수가 이제 4억 원 이하인데 어쨌든 간에 4억 원 이하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받고 있는 게 1차거든요. 1차는 3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네. 일단 이 상품이 좀 좋은 게 사실상 대한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출을 이제 갚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중도산환 수수료가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무료입니다. 이게 중도산환 수수료 내냐 마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다가 초반에 안심전환 대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는 면제가 됐고요. 면제고요.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제가 정부를 대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각에서 이런 비판이 있어요. 2억 5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담대를 4억 원 정도 이제는 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는 게 2억 5천까지만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저금리로. 일부만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주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처음에 1차 받는 게. 거기서 2억 5천이면 사실 거의 많이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직 상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2억 5천 정도의 대출 기존 대출 범위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값 대비해서 지금 대상자인 집값 대비해서 2억 5천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이 됩니다. 실제 10년 만기다라고 봤을 때 안심전환 대출이 한 3.8% 고정금리로 가고요. 30년 만기는 한 4%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의 변동금리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좀 낮은 금리인 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는 그거죠. 언제까지 이제는 금리가 지금처럼 높아질 것이냐. 사실 이게 30년 만기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처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저금리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4% 금리로 계속 그냥 30년 동안 갖고 갈래 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이 안심전환 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 착한 금리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또 당분간은 계속 금리가 오를 것으로 너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이 고정금리로 갈아타서 이 낮은 금리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부제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네. 이게 15일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1회차랑 2회차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1회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원까지 주택가격이 3억 원까지에 이제는 주담되는데 사실 이게 15일부터 30일까지고요. 1차가. 그러니까 2회차 같은 경우는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들어가는데 이건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다. 지금은 당연히 이제는 1차 기간이겠고요. 주택가격 3억 원 미만이신 분들인데 5부제로 갑니다. 15일에는 4구였어요. 이게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이제는 9월 20이잖아요. 그러면 출생연도 끝자리 27이신 분들 이렇게 되고요. 내일이 21일 그러면 끝자리가 3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부제로 적용이 돼 있고 요일제 미적용도 있습니다. 9월 20, 9월 30 같은 경우는 요일제가 미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나 들어와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회차별로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산이 25조 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접수를 봤더니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했었어요. 물론 5부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1회차 때 25조 원을 초과한다. 그럼 이제 예산 다 소진됐잖아요. 그럼 사업 끝입니다. 더 안 받고요. 더 안 받고 2회차까지 안 가고. 그런데 만약에 물량이 남았다. 예산이 남았다. 그럼 당연히 이제 2회차까지 가는 거고요. 그럼 2회차까지 갔는데 사실 이게 미달됐다. 그러면 이제 공문에 보면 주택가계를 높여가면서 추가 신청 접수받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품은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이 아닙니다.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불렀거든요. 처음부터. 저소득이라든지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상품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청취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이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고 또 오부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 신청일이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접수처도 아셔야 되는데 기존 대출을 시중 6대 은행에서 받았다. 그러면 시중 6대 은행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접수처는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축은행에서 받았다. 아니면 새마을금과라든지 보험사 이런 데서 받았다. 한마디로 기타은행 및 제2금융권이죠. 이런 분들은 주택금융공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처가 좀 달라요. 그러면 이거까지 토대로 해서 좀 예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983년생이신데 이분은 주택가격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KB국민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받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시중은행에서 받았으니까 그대로 접수는 시중은행으로 가시면 되는데 주택가격이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1회차 분이죠. 지금 그러니까 3억 원 미만. 그렇죠.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자리를 보셔야 돼요. 83년생 그러면 끝자리가 3년이냐요. 3 그러면 9월 21일 또는 9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보시면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분은 81년생이세요. 81년생이고 주택가격이 3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주담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럼 시중은행은 아니에요. 접수는. 주택금융공사 가셔야 되고 그러면은 주택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3억 9천만 원이니까 1회차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 2회차 때예요. 언제부터냐. 이제는 10월 6일부터. 그렇죠. 10월 17일까지. 그러면 이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봐야 되겠죠. 81년생이니까 딱 81년생은 10월 13일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가셔서 이제는 신청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요일별도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1회차냐 2회차. 주택가격. 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처음 딱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신청자가 밀려서 접수 창고가 마비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제가 정부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우대형 안심전한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처음에 우대형이라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은 아니에요. 일반형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는 주택가격 9억 원 미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의 한 이해가 되고 있는 게 주택가격 9억 원 미만 정도의 아파트들. 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는 대한대출로 가는 거고. 이거는 상품 처음부터 우대형 안심전한 대출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약간 낮은 가격에 있는 집값을 이제는 책정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억 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있고 주택 수가 가장 많은 서울 수도권에. 사실 지금은 1회차잖아요. 그럼 더더욱 3억 원 미만에 있는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접수가 안 이뤄지겠죠. 그렇죠. 3억 미만 집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죠. 많이 없어요. 통계를 봤더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이 6억 4,600만 원입니다. 당연히 3억 원 초과고요. 이거를 아파트만 본다 그러면 7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3억 원 초과가 당연히 되겠죠. 4억 원 늘려도 초과가 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많은 언론이나 많은 부분에서 주택가격 서울 수도권에 해당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처음부터 상품 자체의 개발이 우대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만약에 이제는 주택가격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일반형이 내년에 나온다는 거죠. 내년에 일반형 주택 안심전환 대출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계획되고 있고 이미 그 공문에 같이 써져 있어요. 내년에 이제 일반형 들어간다.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는 내가 안심전환 대출을 받고 싶은 분들 계시다. 그러면 이제는 주택가격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제 상품 나오는 걸 좀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는 사실 굉장히 지금 미미합니다. 사실 전체의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16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까지 해서 25조 원이 예산이라 그러면 한 2% 정도밖에 사실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근데 서울 수도권은 안 들어오고 지방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약간 서민형 대출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사실 금리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해당되신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서 한번 접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말 간편하게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상자인지 안 대상인지 그거 일단 체크만 해주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는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다라는 비판도 물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안심전환 대출이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를 좀 살펴볼게요. 언제까지 주담대를 받은 것만 가능할까요? 최근에 받은 주담대도 가능한가요? 일단 8월 16일까지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이제는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년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는 또 여기서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이게 신용대출 이런 얘기 들어오시는데 이거는 이제는 주담대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궁금증은 기존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본인이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가 이제 동인으로 간주해갖고요. 배우자의 기존 대출 대안을 위해서 본인이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당연히 뭐 상식적인 얘기했지만 이혼 등으로 인해서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 중이면 어떡하냐. 그건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 중이더라도 일단은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만 주시네요. 가능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이거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땡땡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캐피탈은 돼요. 캐피탈은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 상환은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당연히 이게 여신전문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금융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대부업이었던 거예요. 이런 데가 많아요. 사실. 이름은 뭐뭐뭐 캐피탈인데 알고 보니까 허락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법적 퇴근에 안에 있는 이런 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는 사실 여신전문회사인지는 일단은 주택금융공사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정말로 되는 곳인지 해서 신용정보원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대부업 대출은 당연히 대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